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덥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울산대학교에 계시는 이재범 교수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진실의 목소리를 높여줘서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선거 메커니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여건에서도 가장 연장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한 30년 정도 정치를 하셨습니까? 소신 있는 발언을 자주 하지만 일체 그 문제는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장제원보다 더 큰 책임질 사람들은 시간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는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전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출마했는데 장제원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람들은 눈 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고 한술 덧더 철부지의 애들까지 초순위원까지 동원해서 반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파천황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건데 되지도 않은 대안부재론을 앞세워 시간 죽이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판을 뒤엎으면 대안이 보입니다. 판을 어떻게 엎어야 되면 대안이 보이겠습니까? 첫 단추라는 것이 무리하게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드는 것부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순리들 했으면 더 좋아했겠죠. 그거를 윤시민이 뭐니 표시민이 뭡니까 항시민이 해가지고 그걸 무리하게 선거결과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와가 보니까 하늘에 나는 쇄도이름 떨어뜨릴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봄꽃 같아가지고 검쇄지는 겁니다. 다음에 아마 윤 대통령이 퇴임했거나 퇴임 이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던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문제도 분명히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가 될 걸로 봅니다. 오늘부터 22대 총선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21세기 선진 대국을 이끌어갈 22대 국회의원을 뽑을 내년 4.19 총선은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음을 합니다. 부패한 자는 뽑지 맙시다. 무능한 자는 뽑지 맙시다. 까미 안 된 자도 뽑지 맙시다. 정부를 망친 자도 뽑지 맙시다. 대국을 망친 자도 뽑지 맙시다. 두 눈 부릅뜨고 투표 제도라 합시다. 국회 권력이 정부 권력을 넘어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합니다. 제대로 투표합시다. 대구야 워낙 대구 시민들이 표를 많이 주니까 국힘당이 크게 타격을 안 받겠죠. 그러나 다른 데서야 어떻게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현리망의 이익을 보니까 의의를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울산광역시 선거 결과입니다. 울산광역시. 3구 대통령 선거 울산광역시 결과입니다. 다 선거결과를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만들어낸 겁니다. 윤석열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한 개 더해 주고 심상정 표를 좀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한 개 더해 주고 여기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중구나 이런 데서 또 다 윤석열과 심상열 조작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양 후보에서 다 조작값을 예를 들면 중구에서 15%를 여러분들 훔쳤으면 윤석열 15% 훔치고 심상정 사전투표 듣고 15% 훔쳤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표가 워낙 작으니까 워낙 작으니까 여러분들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그래프는 그냥 조작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를 담당한 사전이 이렇게 이런 덕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숫자의 범죄 흔적들이 이렇게 뚜렷이 남았어도 모든 걸 다 덮고 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방송에서 나왔던 베리타스 진리는 나의 빛 이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부패해 가지고 과학도 쓰레기통에 쳐봤고 사실도 쓰레기통에 쳐봤고 진실도 쓰레기통에 쳐봤고 그냥 사기하고 조작하고 뻔뻔함하고 당돌함만 여러분들 다 융승한 세상이 됐으니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만 살다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보존해가 다음 애들이 다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뭐죠. 북한은 북한은 김시 왕조가 되어 가지고 저렇게 같은 동포들을 노비 이상으로 줄이를 털고 있고 남쪽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반듯하게 먹고 살 만큼 돼 놓으니까 이제 선거를 도덕질 해 가지고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뭐죠. 북한의 노동당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억지로고 여러분들 옥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니까 면정신 박힌 사람들 얼마나 이 나라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야 여러분들 제 나이가 올해 60이 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내가 10년을 살 수 있고 20년을 살 수 있고 30년 물론 열심히 몸도 관리하고 여러분들 정신도 관리하고 하지만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미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역할은 다 끝난 거죠. 자식들 낳았고 아이들이 아들이 낳았으니까. 다음에 내일 가더라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내하고 동갑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가 하니까 자식들 생각했으라도 우리가 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백년 천년 만년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분들 사는 데 유리하면 내 여러분들 모가지에 여러분들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참 철딱순위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런 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9번씩 할 수 있냐. 9번씩이나 이런 선거를 하더라도 뭡니까. 이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놈은 뭡니까. 짐승들 나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좀 촌철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전국을 읽는 그런 좋은 글을 쓰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는 아주 단골 여러분들 참여자처럼 그렇게 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장처럼 정친치고 여러분들 선이 굵은 사람도 선거 부정 앞에만 서면 너무나 작아지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하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아무도 다른 인간들이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